안녕하십니까. 토지 및 기초 기술사 관련해서 강의할 이춘석입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료가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오늘 할 수업은 흑성질과 사질토의 표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큰 틀에서 일단 저희가 역학하고 공학 답안지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부언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학교에서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교과서 내용들은 주로 역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안정이라든지 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다루는 학문의 한 분야로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답안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역학에서 공학으로 넘어가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좀 실무적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을 기본으로 해서 결국 공학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실무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실무 구조물들을 많이 다루겠죠.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과서니까는 이론 쪽입니다. 이론 쪽인 거에다가 플러스 실무적 내용들 이것이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좋은 답안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틀로서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크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올리고요.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1장부터 해가지고 흙의 기본 성질하고 다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흙의 행성과 사질토의 성질 표현 내용이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흙의 생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의 생성을 다루기 전에 그 앞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암반의 순환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암에 대한 것은 나중에 안내를 자세히 해 올릴 계획이지만 여기서는 암이라는 흙의 퇴적암이 있고 변성암이 있고 화성암이 있다. 암의 성인에 따른 세 가지 성질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머리에 두시고요. 결국은 이와 같이 암드는 순환돼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흙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흙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와 같이 형성된 암들이 암들이 풍화라는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흙에서 암으로 간다든가 암에서 또 암으로 넘어갈 때 그럴 때는 흙에서는 속성작용 또는 석화 이런 말을 쓸 거고요. 다음 기회에 자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암들이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성작용이라고 말하고 그런 암들의 결정을 우리가 마그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저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풍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퇴적암이 풍화되든 변성암이 풍화되든 화성암이 풍화되든 흙을 만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암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암에서 풍화라는 성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암의 성인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열어놨습니다. 그 성상에 대한 것은 차후에 한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시각적으로 보는 암에 대한 큰 틀에서의 그림, 이미지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화성암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석축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부처님 조각상을 만들 때 흔히 받던 암종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런 암들이 거의 한 30% 정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관악산이라든가 도봉산 이런 것들이 이런 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이런 암들은 생성된 것들이 1억 년, 2억 정도 됩니다. 지구의 역사를 약 45억 년이라고 하다 보면 1억 년, 2억 년은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암들은 상대적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청년, 20대, 30대 그런 나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암들에 대해서는 좀 공학적으로 많이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퇴적암의 일종인 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북에 있는 진안에 가게 되면 마이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산 가면 산이 두 개 있어가지고 동마이산, 서마이산이 있습니다. 마치 자세히 들여다보면 콘크리트처럼 모래나 자갈들이 암으로 단단히 굳어진 형태를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퇴적암의 일종이고요. 이건 변성암입니다. 보통 편마암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경석 같은 거로 많이 쓰는 암이죠. 모양도 예쁘고 청계산이라든가 지리산 같은데 이런 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따진다면 이 변성암들이 나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들이 5억 년 이상, 참고적으로 충남 서산에 있는 편암 같은 경우에는 약 35억 년 됐다고 책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를 지금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암들이 생성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생성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된 암일수록 사람도 오래 살다 보면 주름도 생기고 또 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암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풍화라든가 또는 변성이라든가 변질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성길들이 바뀐다는 뜻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설계 시공을 하더라도 암들이 좋은 상태 할 때하고 나쁜 상태 할 때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이 있으면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은 대부분 이와 같은 변성암인 편마암이 많이 돼 있습니다. 강북은 상대적으로 이런 화강암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공사할 때 강북에서는 별 사고가 많이 안 났습니다. 강남에서는 똑같이 시공을 하고 설계하는데도 터널 뚫다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암질에 따른 것이다는 뜻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계 시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암질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조사하고 시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암중에서 퇴적암인데요. 사진에 보시기에 지금 퇴적암 중에서 하나는 쉐일입니다. 쉐일인데 보시기에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시루떡처럼 층들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층리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층리는 다행히 거의 수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층리들이 경사를 지게 됐을 때는 터널을 둔다든가 사명 같은 데서 붕괴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도로 개혁교혁으로 말씀을 올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